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한 번 정리정돈하겠습니다. 총선을 누가 만졌냐 이야기죠. 여러분 총선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여러분들 관할 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세력의 해킹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선거 데이터를 조작해온 주체는 선관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선관위 내부 인사일 수도 있고 외부 인사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선거 데이터의 최종 책임자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 프로그램을 여러분 가동해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일단 숫자 조작을 사전투표 양일사에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숫자 조작을 하는데 실제 사전투표자 수는 변수이니까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더해주는 표수가 정확하게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3분의 1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국한되기 때문에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사전투표 양일 한 30일 전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선관위는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몇 표 정도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얼마니까 얼마를 조작하면 되는지를 본인들이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셔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던진 득표수에다가 선관위가 위조 투표지를 더해온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발표 사전투표자 수 다른 게 핵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cctv 촬영검지 선거인 명부검지 캠코드를 이용한 여러분들 사전투표자 수 개수검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투표자들이나 국민들이 실제로 사전투표를 몇 명을 했는지를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전투표자 수보다 많은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누구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법과 제도를 여러분들 바꾸고 동시에 본인들에게 목줄이 달려있는 정치인들을 여러분들 압박해 가지고 국가를 접수하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선관위와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서 완전히 접수가 된 겁니다. 서슴치 않고 저는 대한민국 건현대사를 통해서 6.25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6.25전쟁은 국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무력 여러분들을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디지털 도구와 특정 지역의 여러분들 인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저는 너무나 처절하게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4년간 이 문제를 여러분들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겁니다. 이로써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밝혀진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고 위조투표지 제조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 문제를 막지 못하면 4월 10일 총선에 다시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다시 참 정권을 찾기가 힘든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수없이 강조하고 실제 사전투표자 개수하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제조님들 투입을 막기 위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외쳤습니다. 결국은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의와 이익을 위해 가지고 철저하게 국민들의 이익과 반한 방향으로 그렇게 걸어온 겁니다. 지금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애시당초 오래전에 그런 기대를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싹수를 보면 다 아는 거죠. 재임 초기에 선거 부정 문제를 대하는 걸 보고 저는 완전히 손절매를 했습니다. 저 양반은 그냥 천생 정치검사구나. 검사 시절에 해왔던 그대로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국민들의 운명과 나라의 안의가 완전히 결판이 나는 선거 부정 문제를 방조 무긴 내지 부역하는 그런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제목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고 캐나다에 여러분들 계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역적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국가의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국민들이 죽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과장이 아닌 겁니다. 국민이 죽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되찾기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5월 9일 날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가 여러분들 삭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아주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 다 확인하는 거다. 그것이 그들이 노리는 겁니다. 그냥 뭉개고 있으면 그냥 다 지나간다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대한민국 끝나는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은 그냥 국호는 대한민국이지만 국민들이 그냥 참여권이 완전히 박탈돼 가지고 그냥 선거마다 뭡니까 그냥 위조투표 지금 뭡니까 전산 조작에서 부풀리고 그 다음에 위조투표 쑤셔넣고 해가 뭡니까 대통령 만들고 국회의원 만들고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만들고 시도지사 만들고 심지어 기초위원 강력위원까지 다 만들고 교육관까지 다 만들고 그냥 먹는 겁니다. 나라를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당신이 알아서 좀 해라 하지만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밝히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의 경고하고 고까진 겁니다. 그까진 선이 분명한 겁니다. 그 이후로 이러면 항의하고 정치적 집회하고 한 것은 다른 사람이 해라 이야기죠. 그건 내 여러분들 주특기가 아니니까 고소고발한 것은 다른 법무하는 사람들이 하고 그건 내 주특기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얼굴이 뻔뻔한지 어떻게 한 사람한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말이 되냐 이야기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 책임감이 없으면 그냥 노예로 살면 되는 겁니다. 깍깍 앉아있지 않습니까. 홍콩 사람들 노예로 사니까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망한다 망한다지만 그냥 입 다물고 노예로 살면 되는 겁니다. 새끼들하고 노예로 그냥 사는 겁니다. 남이 정해주는 대로. 북조선은 그냥 내놓고 하고 남조선은 은밀하게 하고. 뭐가 여러분 다를 게 있습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다 힘을 합쳐가 여러분들 방을 해야지 누가 여러분들 만능면도 아닌데 다 여러분들 고소도 해봐 고발도 해라 아스팔트도 나와라 방송도 해라 말이 되냐 이야기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뻔뻔합니까. 오늘 제 말씀의 요지라는 것은 거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일 내로 이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가 끝나게 되면 164석 내외가 여러분들 결정이 될 거고 그다음에 제2아 전문가가 여러분들 당이 많아가 좀 복잡하다고 그러네요 비례대표는. 다시 비례대표를 여러분들 해 가지고 164석에 좀 조정이 있겠죠. 비례대표 조작 어떻게 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밝힐 건 거의 다 밝힌 겁니다. 발표 사전특별과 여러분 실제 사전특별이 다르고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신 거죠. 그다음 주제는 그다음은 국민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다음은 우리가 못 막으면 그냥 가는 거고 그대로 막을 수 있으면 나라를 반성을 좀 일으킬 세울 수 있는 거고 막을 뭐 의지가 없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다 죽지는 않으니까 홍콩 사람들이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중국 지하에 있으면 그냥 입만 담으면 그냥 사는 거지 않습니까 밥 먹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4월 10일 총선이 맹악하게 여러분들 정리정돈될 때까지는 제가 시간을 많이 하려 하고 그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 내가 이 문제를 다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방송 시간을 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선거가 큰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 문제는 또 분석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건 하기가 힘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정선거 여러분 일상화 대가 다음 대통령 선거 이런 거 이런 부정선거 하면 분석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야기야 다 끝난 건데 4월 10일 총선 여러분들 이렇게 신속하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여러분 대선을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돼서 부정선거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야기죠. 그때는 뭐 다 수갑차여가지고 이제 꼼짝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을 자 오늘 여러분들 그거 하셨지만 그래도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 한 번 짧게라도 총 한 번 정리해보시죠.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플러스 값들이 다 국힘당의 당선자를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여러분 더해가지고 성부를 바꾼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이. 위는 분석이 끝난 것이고 밑은 지금 분석이 진행 중이지만 거의 확정적인 것이고 선관위가 192대 108로 더블당이 압승했다고 했지만 더블당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더해준 위조투표지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164대 136으로 이긴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 여러분 오늘 경기도 경기도는 54대 66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블당에 압승했다고 했지만 구해보니까 14석에서 위조투표지와 더블당 후보에게 되어져가지고 당락을 바꿨더라. 40대 20으로 바꿨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 여러분들 총 국민의힘 당선자를 위조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더해줘가지고 선거를 조작한 지역 14군데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거죠. 그다음에 그동안 마무리했던 서울의 4월 10일 총선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당의 37대 11로 압승했다고 했지만 더블 민주당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더해준 위조투표지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19대 29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긴 선거였죠. 그 선거관리위원회 보시게 되면 18군데고 국힘의 탑 18군데 위조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더해줘가지고 국힘의 당선자를 낙선자로 바꿔놓는 데가 18군데가 이렇게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11번부터 15번 그리고 이제 17번부터 16번부터 18번 그다음에 이제 분석했던 데가 인천 인천은 선관위가 12대 2로 더블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더블 민주당 후보에 사전투표특보수에 투입해준 위조사전투표지로 다 찾아내가지고 그걸 제거하고 나니까 7대 7로 독률이었다. 대전광역지원 선거관리위원회가 7대 0으로 더블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발표했지만 더블 민주당 후보에 사전투표특보수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입한 만표 내에 선거구마다 만표 내 위조투표지를 조작한 방식을 찾아내가지고 대전광역시가 몇 표인지 3표당 1표인지 그렇게 해가 그걸 다 찾아내드면 3대 4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겼다. 그걸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한 도표가 바로 인천광역시. 여기서 7군데 가운데 2군데는 선관위가 제대로 발표를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대전광역시 4군데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 하시고 그다음에 혼자 오늘 방송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냥 마치기야 좀 그거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도를 보다 보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 독일을 방문했더군요. 독일을 방문해가지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